아 아빠 빨리 끝을 것 같아 이런건 그림이 아니야 꼭 나만의 자유로운 그림을 그릴거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센건지 피렌체로 가서 중세 그림 공부를 시켜야겠어 아빠 저희 어디 가요? 오늘 우리는 피렌체로 이사를 할거란다 가서 뭐하게 해요 다 널 위해서 그런거야 저는 저만의 그림을 만들라고 다짐했어요 다빈치 아까 그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저만의 그림을 꼭 아빠가 전에 말했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길어 안갈거야 아 선생님 이 녀석 좀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미 다 미치려고 했나?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고 음... 뭘 시키면 좋을까? 선생님 옆에서 작품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? 그럼 저기 가서 한번 그려봐 네 꼭 저런 녀석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노력만 하더라도 받으려는 줄 알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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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다 그렸습니다 그래? 한번 보자 어떤 괴상한 그림이 탄생했는지 보고싶고 음... 음... 선생님? 선생님? 역시 선생님도 내 그림을 싫어하는 아빠 다빈치! 네? 이런 그림을 어디서 배웠니? 저만의 개성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그 말은 혼자 더 그렇게 한다는 말이니? 네 다빈치! 넌 이제 앞으로 미술 역사에 기록되어 아주 큰 인물이 될거야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우리 같이 우리가 우리만의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래? 네 선생님 역시 내가 만들기... 아...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음... 동물의 몸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사람은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을까 더 이상 궁금해서 못 참겠어 처음alles 안 들려 응 아 안드레한테 배록 기호동 데임이 돌아가셨다면서? 맞아, 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렸네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요? 선생님, 저랑 같이 역사에 남을 작품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,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역사에 남을 작품을 그리는 거야 이런 작품은 역사에 남을 수 없어? 더, 더 완벽한 작품을 그려야 해 더 완벽한 하, 좀 쉬자 하, 무슨 사귄대야 응? 어? 그래? 그래 뭐라는 거야? 하하하 안녕 하하하 하 하 하 다 그렸다 드디어 완성이야 사람들이 작품에 관심을 가질까? 와 이 작품은 색채부터 흠잡을 데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같이 원근감도 느껴지잖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?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막 노래가 떠오르는데 한 곡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? 그럼 저와 연관이죠 한 곡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거야? 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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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 잘라 정리 정리 정리